한국국토정보공사 어른 그냥 앉아서 굶은 걸 못해 났지 시간이 없나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잘 안해 우리 아버지가 안 해 우리 아버지 안 해 아버지 안 해 나 붙여봐 아버지 일곱 하루 지났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 만날 수 있지 자, 안 가요. 세계 아픕니다. 임신까지 했단 말입니다. 내 도무가 가져가면 우리 식구 다 죽을 순간입니다. 죽은 다음에 아버지랑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이야. 나 당장 집에 돌아가야겠습니다.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. 너도 애비 따라가야지. 아우마는 벌써 죽었습니다.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겁니까? 하나님도 잘 사는 딸알만 사는 거 아닙니까? 아니면 왜 복지선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? 아버지. 잘못됐습니다. 아버지랑 이 차 만난다. 이 차 만난다, 승희야. 아버지. 아버지. 너무 보고 싶습니다. 너무 보고 싶습니다. 부터가 가까이lim. 아버지. 뭐 경험하다고. 아버지. Comment신 при 없을까? 아버지. 아버지.